끝에만 봉합을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다시 이렇게 이렇게 사탕방울 끝에만 돌려가면서 풀리지 않게 삐져나왔긴 했는데 이렇게 여기는 나중에 물로 부칠꺼야 한번 물로 물이 붙어야 좀 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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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조금만 넉넉하게 이렇게 돌돌 말아서 끝에 봉합이 딱 되더라 끝에는 소를 딱 눌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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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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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건조로 해야 되겠죠?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